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제가 제보를 받고 여러 가지 취재를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일부 전공의들 단체에서 복귀를 하려고 하는 일부 상당수의 전공의들과 그리고 응급의학과 추석 때 배치됐던 군의관들, 응급실에 배치됐던 전공의들을 공보위들과 전공의들을 응급실 부역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못 들어가게 하고 했다는 제가 블랙리스트 논란을 제가 처음으로 여기서 제가 두 번 정도 여기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블랙리스트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이런 것이죠. 제목은 이런 겁니다. 응급의학과 추석 때 힘써주시는 선생님, 군의관 공보이 새로 생기면 급구합니다. 아주 제목은 아주 좋고 나이스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제목이 부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살인, 방화, 성폭행, 성추행, 불륜, 각종 지저분한 썰 급하게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시를 달아서 땡땡땡, 무슨 대학교, 본 땡땡 해서 아주 지저분한 연애, 관련 성폭행, 방화, 살인 이런 아주 이상한 개인의 일상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이 사람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겠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아주 뒤에 있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제보를 해달라. 그리고 이것을 공개를 하고 있는 일부 전공의 단체들의 사연들입니다. 제가 이것들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물상식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두 번 정도 이 강포지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거는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는 판단이 수사당국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우리 유병수 반장님이 수사를 거의 주도하는, 미리 주도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무슨 말만 하면 수사 따라서 하잖아요. 가이드라인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블랙리스트로 된 거고요. 결국은 경찰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을 검토하고 있고요. 제가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왜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제보를 하신 분의 좀 절절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인은 일을 하고 싶었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진료에 매진하고 싶었습니다만 응급실 부역 코너에 신설된, 응급실에 파견된 신상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인격 침해를 당했고 그러면서 의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부분에서 의사에 대한 본인의 직업적 소명이라든가 직업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회의감을 느꼈어 본인은 이런 것들을 제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저한테 알려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 그리고 자기 말고도 주변에 많은 동료 선후배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의료 부분들에서 많이 고민하고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리고 싶었다라는 게 이분의 제보자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제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결국은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해서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봤는데요. 도저히 옮길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여기에 리스트업된 사람들을 적어도 의사 사회에서는 매장을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의사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고 이게 이제 뭐 의사들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퍼지게 되면 실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군지 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약간 좀 굉장히 조금 불편했던 게 뭐냐면 이 내용을 제가 보도를 했잖아요. 이렇게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또한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기자분들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도 유병수라는 이름이 이 사이트에 제 이름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들의 커뮤니티에 제 이름을 올려서 만약에 제가 병원에 가게 된다면 저 또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불이익을 주겠다. 라는 내용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이름이 올라간지는 안건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런 내용도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된다면 과연 이게 본인들의 진짜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것을 선서를 한 분들의 과연 그 자격이 있는 것인지는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아니 그 이거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뭐 의사 이런 걸 떠나서 정상적인 이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거는 뭐 뭐라고 표현해요. 대단히 가학적이고 이런 걸 걸러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걸로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서 이걸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이런 사람 의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 의사들의 행태인 것이지 이 부분들이 대부분의 의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일부 의사들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기 좀 자상을 좀 하시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부 의사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일부 의사들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극소수겠죠. 극소수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내용을 보면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링크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가. 아카이브 링크인데 여기에 감귤사랑 캠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귤사랑 캠페인. 그래서 제가 이 감귤사랑이 무엇인가. 왜 이런 블랙리스트의 의미인데 감귤사랑이 뭔지 제가 궁금해서 제 부자에게 물어봤더니 이 감귤사랑이 이 감귤사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뭐냐면 몇 달 전에 복귀했던 전공의의 이름이 그 말하면 안 되죠. 이름이 김 모 씨인데 이불의 이름을 따서 감귤이라고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감귤사랑. 그러니까 감귤을 감귤이라는 사람 감귤이라는 이름은 이 복귀했던 전공의의 이름을 좀 격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했죠. 조롱하는 거죠. 멸칭이죠. 멸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 캠페인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뭐라고 되었냐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다음 링크는 매주 토요일 저녁 감귤의 날 감귤사랑 캠페인.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얘기는 매주 토요일이 감귤의 날이에요. 그래서 감귤을 떠올리면서 감귤사랑 캠페인 이것까지 기억해달라. 그래서 이 날 매주 토요일 저녁 감귤의 날 저녁에 링크가 올라오니까 이 때 맞춰서 리스트업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귀하는 전공이라든가 그리고 언론 인터뷰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면 구체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93년생 몇 월 며칠 생이고 어느 학교의 고향이 어디고 키가 몇 센치고 그리고 야구 동아리를 했으며 어떤 야구팀의 팬이고 그리고 전화번호가 뭐고 이메일이 뭐고 인스타는 뭐고 그리고 기숙사에서 매일 밤 무엇을 했으며 이거는 정말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그리고 어떤 여성의과 대학생을 보면서 어떤 과장님을 많이 좋아했다든가 도대체 이거를 제가 왜 이런 것을 만들고 있는지 전공의들 단체에서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공의 의과대학생 아버지는 어느 교수인데 이 교수의 아버지는 어떤 부정이 있었다. 아니 이런 거를 왜 만들어서 돌리는지 도대체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뒤에 보니까 한 번 리스트업 된 사람이 거기 빠지려면 50명을 제보해. 이러면 이제 빼준다는 거예요. 아직 그런 사람이 없대요. 네네. 그리고 자기 말고 50명을 제보하면 이 시스템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제외를 해주겠답니다. 그다음에 여기 올라간 다음에 2명을 포기한 사람 이름을 올리고 힘든 결정 용기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뭐 이런 것까지 있어. 이게 뭐야. 자 이거는 도대체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진짜 실제로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고 이 사이트에서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이 사이트는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고 사라졌다가 다시 생깁니다. 토요일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그 사이트는 계속 옮겨다니면서 전공의들끼리 계속 보고 있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라든가 여러 당국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전공의들 단체 내에서 제발 좀 자정작용을 통해서 좀 자제하고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막 좀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사연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속상한 일이기도 해가지고요. 뒤에 보니까 별게 다 있네요. 동생까지 털었어요. 보면. 네. 동생도 털고 아버지도 털고 다 털었습니다. 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